일단 안동을 헌팅 같은 거 포함해서는 총 한 보름 정도 가졌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소울하고 다른 점은 굉장히 뭐랄까 슬로우시티?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고요 거기서 맛있는 안주거리를 발견을 해가지고 호텔에 한 번씩 가서 소주 먹고 선생님도 같이 자리하고 그런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도 안동에 대한 생각을 하면 다시 한 번 가서 거기 다시 가봐야지 아니면 안 가봤던 곳 한 번 가봐야겠다 이런 기억이 있어요 앞으로 다른 작품을 할 때도 혹시 생각을 계획을 하셨나요? 이곳에 와서 다시 한 번 촬영하고 싶다 했던 네 물론 저의 본가가 바로 옆에 있는 인천이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뜻깊은 작업이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기자님들 중에서 직접 혹시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마이크 준비했으니까